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콜 오브 듀티 월드 워2 했었구요 지금은 잠깐 그 어색션 크리드 오리진 벌써 포판이요 지금 3시 반 정도인데 6시 반까지 3시간 정도 플레이 해 볼 거구요 바로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뭐 많이 바뀌어서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안 껐어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이제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유비스포스 스포츠 어 뭐지 음 어 세튼 크리이드 오리지니 으 으 음성이 뭐 한국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지만 밝기는 특대형 이거 뭐야 일단 소리는 뭐 그럭저럭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옵션 5버튼인가 X버튼으로 하는거야 밝기 켜기 뭐 켜기 일부 사운드 이건 뭐지 대화가서 뭐하는거야 한국어 한국어 화자 표시가 뭐지 자막 배경은 뭔지 모르지만 감도 다 있고 음 음 플레이 게임 물 음 많 2 2 1 2 1 5 자 보통으로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거야? 이집트 시대로 휴비스포츠 시와 오아시스 기원전 49년 시와 오아시스 대구 시와 오아시스 시와 오아시스 손잡이는 사안을 이집트 히데구나 포톨레마이우스 도전 1년후 굴절 피라미드 너는 시와의 메시아의 시와 내가 생각했을때 메시아를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시아의 메시아를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내가 자신의 이름을 읽어볼까요? 넌 넌 넌 삐다를지! 넌 넌 넌 넌 넌 생각나! 잠이... 난 절대 잠이... 난 그냥 잠이 기다려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래... 그 날 날 그 날 날에 영원히 죽였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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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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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처럼 바뀌었다고 하던 것 같기도 하고 테파토스, 루드 잭의 호위병 R3, 아 R3 됐어! 시와의 링자인 그럼 너의 대신력과 지니라 야! 때려! 돌아! 돌아! 그 차에 찔리게임 자 굴러누거 자 굴러누거 자 굴러누거 세 번 때려 우와 와 아야 아프겠는데 어우 멀쩡한데 얘는 정갈 방패? 나도 아 뭘까 아 아 내 몸을 피하나 아 넘어지고 그래 아 어우 내 몸을 피하고 아 피하라고 피하라니까 자 피하라 어우야 자 오우 센 공격이라 피해야 되는구나 아 자 피하고 아야 아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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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란 알투?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다운!!! 먹으러 가 에잇 에란으로 옮겨겠냐 헷갈리게 피하고 이제 먹을 거를 찾아라 이거 먹어도 돼? 안돼? 왜? 트위스트가 왜 이렇게 많냐 숨겨진 입구가 있다고? 물건 안나오겠지? 애니멀팟스 안됐는데? 뭐야? 여기에서 장비 장비라는데 왜 이렇게 돼? 장비라는데 왜 이렇게 돼? 나가는게 어떤거지? 장비 아..이걸 보는거구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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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하는 거구나. . 얼굴은 안나오는데 능력은 능력은 능력 포인트 탈거 도출이고 이건 뭐야 시간 빨리 지나가 사냥꾼 선지자 전사 선지자는 정사는 뭐 직업이 세개인가 선지자 사냥꾼도 사냥꾼도 사냥꾼 사냥꾼으로 가는게 낫나 사냥꾼으로 갑시다 사냥꾼으로 zona 선지자 사냥꾼ERS 사냥꾼으로 현대춤 로드젯 죽었어? 이거 적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톱내에 대해서 일단 뭐 그런 거 같다는 거 독검이야? 여기 있구나 아우 돌이 저렇게 되어있는 걸 지금 먹을 게 있을까? 먹을 게 있을까? 여기 뭐 지도 같은 거는 없나? 올라가기 띄는 거는 R3 버튼인가? R3 버튼인가? 왜 찾았어? 있네 돼지 동전 먹었고 죄송합니다 그레타문 이것을 필요해 또 있나? 없고 지도 나오나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멀쩡 모르겠나 어디오자 뭐야 이러가는 길이야? 먼 점프 잔뜩 있는데 이쪽이 아냐 이쪽에는 없고 어 저기 밑에도 있는데 많이 점프 밑에 안 먹고 안되나 내려갈 수 있나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다시 가 밑에 부터 가자 밑으로 가자고 밑에 먹을 걸 다 먹고 어디에 있냐 상자 밖에 못 먹어 잘 올라가네 내려와 내려와 아 뭐하는 거야 그쵸 불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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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웅 가**** 태워 태워서 없애 많이 챙기면 불 붙이고 불 붙일 때가 있어.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부지 부지 뭐야 이거? 왜이래?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된거지? 이건 되나요 그냥? 이건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건 왜이래? 갑자기 안되지 이거? 황당하네 왜이러지? 갑자기 안되지 왜? 왜이래?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얘만한데 이거 다른건 잘 되는데 얘만 안되네 이거 먹고 닦으면 되나?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뭐가 잘못된거야 이거 응? 왜 또 안돼 다시 켜고 일단은 누르고 있고 어 여기 뭐할거있다 또 저거 없는거 같은데 저거 두뇌 올라가 여기로 있을거야 오케이 넌 나는 그러니까 여기 봤던데 잖아 어딨나 또.. 저기 위쪽에 있는데? 위쪽이면 어디로 가지? 어후.. 도둑 뭐야 안옵소져 이 밑에는 다 먹었나본데 이제 올라가야지 다 먹고 안나나? 여기 있네 아직 여기 밑에도 종어리 잔뜩 있네요 끊겼나? 중간에 밑에도 있으니까 내려가 못 내려가 넌 보물을 이렇게 많이 숨겨놨을까? 넌 보물을 이렇게 많이 숨겨놨을까? 어플 붙이고 바퀴 바퀴 여기 붙이고 어? 안 먹고 있어?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여기 어디야? 진짜 먹을 거 없겠지? 여기로 올라가자 이제 진짜 다 먹었겠지 진짜 다 먹었겠지 어? 이거는 뭐가 잘못된거야? 켜도 고대배야? 황당하네 어? 저 밑에 또 있어? 응? 어딜 안 먹은거야? 또 다 먹었지 여기 내려가자 어? 어? 에헤이 밑에 아직 안 먹은 데가 있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 진짜 없겠지 어? 그 bağ daar 어? 할아이 있고 어? 어? 아? 오오오오 갔던 데인데? 오오오 올라가 자, 둘러봅시다. 다 먹었어. 버리는 거야? 왜? 끄면 되지. 뭐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오, 누가 이렇게 이런 거 새겨놨지? 자, 여기. 왜 아니야? 역시 여전히 잘 올라가는구만. 아, 벌레들 봐. 아, 벌레들 봐. 아, 벌레들 봐. 아, 벌레들 봐. 아, 바퀴벌레야? 아, 바퀴벌레인가 봐. 다 부셔진 않는군. 아, 벌레들 봐. 아, 벌레들 봐. 아, 벌레들 봐. 아, 벌레들 봐. 아, 벌레 flaps house. 걍 were 물 praise 내 Academy pública. THEREژ가 혀א. 죽을 수 있어. 아, 벌레가 sce daunting. 당신의 내 일이 자일 뿐이 됩니다. 너는 죽을 것 같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가끔ady 해결zu. 멈추고 하는 것 같은데. likes 빠져 verdone. уки 띄아! grupp은 안 Explode. 아야 응, 먹을 걸 먹으라고 아, 하나 못 먹었어 빵빵빵빵님, 어서오세요 아, 먹을 거 먹으네 아, 먹을 거 먹으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It's been months Look at that beard, huh? It's been nearly a year, my friend It feels good to get out and fight I am out of practice 아맨 지금 당근을 아맨 마스코니 그 하엉 하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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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내가 잊어버렸다. 어디야? 이런거 없고 제작되네 아 재료가 없구나 뭐야 가죽 재료가 하나도 없구나 먹은게 없어 나는 말 타고 가야지 왜 안와 저기 온다 타고 가 타고 가 타고 가 알아서 따라가겠지 자동으로 따라가니까 편하네 뭐야 말이 낙타보다 느린데? 오 여기도 먹을 거 많을 거 같은데 새로운 구역 뭐 따라가게 안되네 그냥 따라가는 거네 아이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막.. 막 치고 가네 사람 막 치고 가 집사들은 생활을 잃어버린다 막 치고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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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어? 저 물음표는 뭐지? 아 아 아 엄청 차이난다 이거 쟤 마곡관이 뭐야 저기까지 가는 거야? 오오 오오 아 이게 떨어져 내리기 누르고 있으면 내리기 응? 보내는 건 자 왔고 잠시만요 고마워 고마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사람을 준비해야지 헤드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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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참을 오오 왕님 어서 오세요 You 네 얼마나 걱정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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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치료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오시아리스 오시아리스 어서 오시아리스 어색 오시아리스 뭐? 들은? L2 이렇게 해서 감도가 감도가.. 면이 뭐..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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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렇게 커질 것 같고 소리가 이렇게 커질 것 같고 1,2,3,4,4,6명 If you wish to clear his name Come out They will find my letters and burn down my place I will be executed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this Watch out 이 버튼이 뭐지? 이 버튼이 뭐지? 이 버튼이 뭐지? 음? 너 어디갔는데? 아니 얘 그 뭐야 안.. 안들어오해? 너도 없는 곳 어디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갈자 올라가! 뭐 안 올라가죠? 아이고 뭐야 쟤는? 우리 편이야? 상대편이야? 자 치압하고 이쪽에 있고 또 그리고 다 잡았나? 깼어 계속 배합하겠네 그 사람을 죽음? 뭐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보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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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을든지 못하잖아. 내 주로는 더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보다. 그리고 당신은 무언가가 더 강한의 것이다. 나는 그가 없애. 네가 죽을든지 못하지만 당신은 더 강한 것에 대해 더 강한 것이다. 수술이 더 강한 것이다. 내가 그쪽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weapon은 더 더 어려운 것이다. 대략을 다 먹었다. 제가 말하는 그녀의 노랗자입니다. 네, 베냄이 더 강한 것이다. 아니면 그의 생후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다. 세누? 세누은 살아있어? 아 쟤구나? 이름이 독수리구나 아 맹가메 안오는데? 아 운해? 아 운해? 뭐야 옵션? 아니 뭐야 두개장 장비 개선 눌러야돼 일단 능력치를 내꺼 올려 어? 몇개인데 이거? 두개구나 화살이었어 뭐 먹은거는 없을테고 이것도 아직 메인 개 메인 개 버조개 에? 뭐야 흉갑을 여생동물 사냥해야된다고? 아 그러면 빨리 뛰네 너무 약세를 어디 보자 아 일카면 내려 일카면 내려가고 일카면 올라가고 여생동물 사냥해야돼 어 조용하네 빨리 가노 여생동물 사냥해야돼 여기 가죽 이쪽이면 너무 모른거 아닌가?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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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정지배행이 L2인가? 아니 R2인가? 아 L2구나 이거구나 이거 요거 요거 R2는? 부스트 오 여기에서 내려가는거 오 됐어 없애는거 이거 아 왜 쟤 오.. 되게 멀었니.. 저 모르는 편은 뭐야? 가죽 다섯 개 잡을.. 어? 뭐야? 가죽을 구해서 흉갑을 제작해 먹을 거 없나? 뭐야 이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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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